자, 러디! 액션! 어차피 연기는 다 가짜 아니야? 나도 한때 배우가 꿈이었는데 이거는 진짜 가시죠 당신 연기가 뭔지나 알아? 저 땅에 하는 거 몰란시켜 아니 이거 진짜로 때리면 어떡해! 이거 영화야! 사과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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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화에 출연해 볼 생각 있냐? 나랑도 실제로 해 어? 난 흉내 같은 거 못내 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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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보지 말고 카메라를 봐야지 몸이 조심해라 또 웬만한 배우보다 낫네 그 수다치도 참 잘했어 어 야 늦춰! 우리 같은 진짜 헌달은 쓰레기 소리도 없고 니들은 주인공 소리도 없고 나도 배우가 안 됐으면 너 정도의 주먹은 됐어 그래? 아 뭐하자는 거야?!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